Q.A.S.C 1초 쓴 퀴즈 시작 둘 셋! What's your number? 안녕하세요 시클 건배입니다! 네! ASC 1초 쓴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민지와 지니! 민지니! 우리는 언니! 혼자? 아니 아까 민지랑 지니! 아 레아랑 기타! 레아랑 기타는? 저희 주와 수담은 주다 수담 파이팅 파이팅 민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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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와 장건 왜 주다를 하겠지? 과자 하나 챙겨가시면 돼요 과자 하나 챙겨가시면 돼요 일단 외칠게 꼬북칩 허니 뭐야 몰라 죄송해요 다시 들려줄게요 민재래 조유리 선배님 러브쉽 정답 캔쳐 망했다 우리 민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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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다른 시대 갑시다 아 너무 새신 거예요 언제 언제 언제가 조금 전 조금 전 2020년도 2020년도 더 어려울 수도 있어 나는 그래도 10년이 돼 맞아 20년은 안 할 수 있어 아니 진짜 2020년 몇 문제 다 놔 볼게요 민재래 민재래 세븐틴 선배님 합 정답 대박 최신인데 완전 최신인데 어떻게 우리 2020년도 부탁드립니다 하실까요? 나이스 나이스 민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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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연 선배님 드라이브 맞아 헤이걸 헤이걸 미연씨 너무 잘하는데 파이킹 우리 어떻게 뭐야 민재래 주다 아니다 어떻게 민진이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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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빨랐죠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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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선배님 not shy 정답 우리가 빨랐어 하나 하나 하나씩 엥컴 언니 주다 언니 언니 레드벨벳 선배님 민지님 민지님 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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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벨벳 선배님 사이콜 정답 사이콜 사이콜 피우마위드마라보랬스 우리 안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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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야 언니 주다 민 민지님 MCT 1, 2, 7 선배님의 KICKIT 네 정답 우와 Honor 동점이 동점이다 걍 다고 이제는 marc 정답 네 뭔들 Angels Bor Q 안녕 하지 부 가복 아 뭐 뭐? 우리 언니 잡아! 푸셔푸셔 좋아하는데 푸셔 푸셔? 아 우리 가슴 가야지 뭐야 자비랑 없어 언니! 주담! 아 지니! 닌지니! 1 2 3 4 아! 주담! 맞았다! 아 두 개 두 개 두 개 뺏을게요 아 두 개요? 어떤 거 먹을래? 한초 근데! 나 진짜 안 돼! 분발해야겠네 분발할 거야 분발할 거야 아니 왜 안 잡아? 아 정말 민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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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먼저 졌어 진짜 졌어 진짜 졌어 졌어 강아지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다시 외칠게요 오케이 다시 다시 다른 노래인가요? 아니야 같은 노래 동일한 노래로 아마 이 노래 하고 외출지 두 번째 가장 두 번째 Fx 선배님의 For Worse 아 그래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여기 세 가지면 여기 꼴치야. 근데 여기 내가 좋아하는 게 없어. 난 이 양치야. 주장수 센스 걸. 우리 졌어. 오늘일까요? 기타 500 주세요. 오늘 저희의 에너지를 뺏어 주세요. 우리 다섯 개 걸고 합시다. 저희가 꼴치 팀은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레아 씨랑 디타 씨 중에 한 분만. 한 분만. 같이 같이. 같이 같이. 디다. 레아. 에스파. 넥스레벨 맞는데. 3초 안에 써야 돼요. 디타. 에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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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 3초. 조회요? 당첨. 너무 어렵다. 그래서 약간 옛날 걸로 약간 조금 했는데. 그래도 어려웠나요? 거의 옛날 갔어야 됐어요. 우선 저희 정말 재밌는 1초 ASC. 1초 게임. 그래서 너무너무 즐거웠고 저희 과자 이만큼. 다운했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축하해 주세요. 다시 뽑겠습니다.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최고예요. 지금까지 지글 남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안녕. 잘 만날게요